나는 부장님이 좋아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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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장님이 좋아요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그냥 좋으시네 너무 안다 없나봐 없나봐 너무 신나 야 먼저 놔 멈춰봐 엄벨 예 믿어야만 되있지만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단 너로 고! 너로 고! 너무 힘들다 형들이 너가 좋아지? 물 뱉고 물 뱉고 입에 머금 물 뱉고 안 봐도 이해가 좋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인명이요? 네 인명이요 아니 제가 이러고 있어요 쨍득하면 얘가 들어가죠 제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지민이 형은 솔직히 장난치면 한 두번에 끝난단 말이에요 서른 번을 계속해서 30점까지 가는거지 아니 알죠 저는 그냥 애정이 담긴거에요 쨍득 여러 번 연기 해곤 바깥 자 쏟아 쏟아 음 이게 그림을 만드는 것 쁜자자 쁜자자 아이고 물이 남아야 안 먹거든 전 몰랐어요 이거 형 알면서 나한테 안 가르쳐줘 난이도 있는 서비스물 줄 알아 아까 서비스는 잘하더라 근데 받을 때 뭐야 이거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는데 뭘 쏟았냐고 안 보여 지민이 형 안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거의 약간 1990년대. 이거네 이거 미국 느낌. 이게 근데 네 눈이 딱 잘 보여. 나는 이제 대중과 이제 너의 그 개취를 반반이잖아. 좋다. 이걸로 할게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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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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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이거 진짜. 어떻게 잘 어울리냐. 아 형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희진한 하하하하 태용 이리 와. 태용 이리 와. 한 번 봐. 태용 이리 와. 야 그림자. 거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요. 한 번 봐. 거의 총선지 한 번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